여러분 그 좋아요랑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 취업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체험공고 많이 모아놓은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쌓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한타주지 가봐라 저만 한데 없다 이거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배틀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동영상 기획 편집 PD 제작 팀장 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틀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팀 없나요? 옛날 팀 배틀코믹스 생각나세요? 지금의 리브샘박의 전신이죠 거기가 이제 이름을 배틀엔터테인먼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가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e스포츠 관련된 영상 컨텐츠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런 거를 좀 요즘에 많이 시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하하 PD, 바텀 듀오 뭐 이런 게 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같이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바나나 컬처 21년도 하반기 공개 채용 흔치 않은데요 게다가 신입 이 채용 내용 보시면 알짜백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 일단 신입, 조연출, 신입, 경력, 신입, 신입 이제 신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AD라고 하면 이제 어시스턴트 디렉터니까 신입입니다 말 그대로 컨텐츠 제작 AD, 경력 무관, 경력 무관, 오피스 활용 능력 뭐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게임 및 e스포츠 관심 이외에도 여러분들 다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사항이 없네요 우대사항, 이거 뭐 머스트도 아니야 우대사항, 우대사항 기초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, 편집 가능 하여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한 경력은 없어도 이 정도 센스 있고 자기 포트폴리오,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비즈니스 괜찮죠 비즈니스가 이제 정말 좀 많은 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 분야인데 지금 게임 관련 컨텐츠 기획, 프로젝트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예산 수립 및 정산, 글로벌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, 대외 협력 책임감, 원활한 커뮤니케이션, 적극적인 사고 아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네요 네, 이 비즈니스 업무 하셨던 분 있죠 e스포츠 사업 PM 제 책을 보신 분은 아는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책에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정예원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책을 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33살, 지금은 이제 오지엔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요 다른 회사에 가 계신데 하시는 업무가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지엔 사업팀 사업 PD죠 완전 이거 아닙니까? 정확히 이 업무를 하신 분이에요 자, 이거 보십시오 영업이 필수 업무다 아, 인생은 영업인가 봅니다 뭘 하든 영업을 잘해야 돼 게임사가 저희 같은 방송사를 통해 대외 리그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을 더 알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된다 아하..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게임사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게임사가 고객사인 거네요 그렇죠?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자기 게임을 알릴 때 자기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아, 비즈니스 PM은 이런 걸 하는군요 그렇죠? 그 후에 스폰서십을 영업하고 대외 운영, 게임사,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것만 하시면 끝! 10월 29일까지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빨리 편집해서 이거부터 올려야겠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했던 이 PGIS 생각나시죠? 거기를 바나나컬처가 했죠 정말 큰 대회 위주로 굵직굵직한 거 이거 뽑으시는 거 보니 조만간 뭐 있나 보네 모든 모집 분야에 경력이 없는 신입들도 모집한다 이렇게 또 이제 굵은 글씨로 폰트 크게 딱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어디서 해줘? 한타 지지해서만 해주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는 헤드헌터사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유명 글로벌 기업 같은 거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지금 세계 연달아 올라왔는데 Head of Growth and Marketing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여기 영어로 항상 써 있고 e스포츠 게이밍 및 교육에 대한 열정 이메일로 영문 이력서를 보내달라 딱 보니 젠지네요 아 이거 누가 썼나 이거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커뮤니티 매니저 경력 2년 이상 스트리머 컨텐 매니저 경력 2년 이상 커뮤니티 매니저 어 이거 본사 아카데미의 디스코드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매니저 모집한다 아하 젠지네 젠지야 제가 예상하기로는 젠지의 글로벌 아카데미의 커뮤니티 매니저를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머 컨텐 매니저 이거 뭐 젠지 스트리머 많잖아요 그쵸 젠지 아니면 T1이지 뭐 젠지 사람 많이 뽑네 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한타지지 방문하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뭐 아 그래도 쏠쏠한 거 많이 있네요 그쵸 기억하십시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